안녕하세요 피부의 고향 시드메입니다 오늘은 고객님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고객님들께서 특히 꼼꼼한 클렌징에 더욱 신경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객님께서도 원래는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셨었는데 양을 많이 쓰시는 편이라 화장솜 값도 만만치 없고 여러 번 닦다보니 자극도 돼서 이번에 이 제품으로 바꾸셨다고 해요 올링해서 쓰니까 확실히 자극도 덜 되고 화장솜을 안 쓰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동도 절약되고 또 피부톤도 뽀얘지고 결도 부드러워졌다면 클렌징은 이제 이걸로 정착해야겠다고 하시는데요 과연 어떤 제품이 고객님께 만족을 드렸는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